자 순서 문제도 그렇고 뒤에 이어지는 문제들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문장들 문제 내용이 아니라 뭐 연결고리 이것도 한번 잡고 갈게요 시작한다 자 여기도 봐봐 또 과학 얘기야 과학 얘기 이 과학 내용 이해 못하고 문제 못 푼다고요 연결고리만 잘 잡아봐 봐봐 어떻게 풀었나 선생님 보여줄게요 너는 좋은 예를 볼 거야 과학의 좋은 예를 볼 건데 어떤 활동석에서 자 every time 이번 게 알아도 뭐 뭐 할 때마다 라는 접속사다 whenever의 뜻이야 whenever 써놔 각각 때 이게 아니라 뭐 할 때마다 준비만 외워도 뭐 할 때마다 a cop police car 경찰차가 with its sight and blaring sight and blaring 삐보 삐보 하면서 갈 때마다 이걸 보는데요 모두가 알고 있대 형광펜 the sound 그 소리가 changes as it passes you 네가 통과할 때 소리가 변한다는 걸 널 알아 머릿속에 떠올려봐 경찰차 지나가 혹은 구급차 지나가 어떻게 지나가 비버 비버 똑같죠? 연습 많이 했어 이해 됐지? 이해 됐죠? 누구나 이걸 다 안다고요 그럼 이건 당연히 영어는 직선형이니까 이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야 돼 그렇지 소리가 샥 지나가면서 달라진다는 얘기가 뒤에 이어져 나와야 되겠지 맞니? 그런데 a번 봤더니 뭔가 비슷한 일이 벌어진대 형광펜 빛의 파장에 대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대 네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과학을 못해도 얘들어 앞에 주어진 문장은 소리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빛의 얘기를 했다 더군다나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이 벌어진대 이 글은 소리 얘기하다 무슨 얘기로 열거되는 거야 빛 얘기로 열거되는 거지 그럼 a로 시작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아직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안 나왔어 소리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안 나왔지 그리고 이건 알겠어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이야 빛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부분이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해서 처음 얘기했으니까 이해 됐지? a로 시작하는 건 스탈락이야 b번 그렇진 않습니다 형광펜 그 사이렌이 이렇게 그럼 이건 도플라이 팩트라고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뭐 이랬는데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아 도플라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사이렌에 대한 부연 설명이잖아 이해 되니? 이해 되니? 그럼 화살표 꽂아줘 아까 형광펜 주어진 문장에서 이렇게 그럼 시작은 b일 가능성이 커 됐어? 됐어? c번 볼까? 결과적으로 이 영향은 형광펜 red and blue shift라고 알려져 있대 네가 생각해봐 red and blue는 소리에 대한 얘기야 빛에 대한 얘기야 빛에 대한 얘기지 그럼 이러고 시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시작은 확실해졌다 시작은 뭐야? b지 근데 a가 먼저일까 c가 먼저일까? a가 먼저일 수밖에 없죠 왜? 여기서 결과적으로 하면서 이 색에 대한 부연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잖아 그래서 시작은 b고요 b번 끝머리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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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에 대해서 얘기를 쫙 다 해놓고 소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놓고 a번으로 가서 뭔가 비슷한 일이 이 빛의 파장에서 벌어집니다 라고 했고 여기서 끝머리 보면 형광펜 red or blue or 더 빨개지고 더 파래진대 이걸 c에서 다시 뭐라고 받은 거야?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이 red and blue shift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살펴 이해 됐지? 그래서 정답률은요? 68%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쯤 오면 시간이 모자라잖아 이렇게요 알겠지? 뭐 잘 잡으라고 과학적 내용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연결고리 됐죠? 넘어가자 알 Yeah 알pekt 알çu 알gu 알 알 알 알 알